할렐루야, 우리 토요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순간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주셔서 또 우리가 한 주를 승리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또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송가 3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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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여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 때문이야 시대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승리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여자만 내 안에 사랑해 주시옵소서 난 부족해도 다시 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안전하네 난 안전하네 하나 세상 부족하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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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ונ 예수 안에 사랑해 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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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